자, 하나, 둘, 셋 많이 많이 이쁘게 찍어주시죠 자, 이제 다운뎃 고맙습니다,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, 끝으로 자, 2층 한번 볼까요? 네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아, 저희가 이렇게 네,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뮤지션에서만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, 저희, 저희만 끝난거고 뮤지컬 미드나잇은 내일 2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, 끝까지 저희 뮤지컬 미드나잇 가수께 해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, 조심히 기가하시고 항상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